오늘 특종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립니다. 송작가TV의 특종과 서울의 소리의 특종을 함께 분석을 해서 결론이 나온 그런 내용인데요. 선발 때 이미 독일가 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순방 연기를 해버렸어요. 경제 사절단들 초상집 분위기입니다. 아니 소장님 이렇게 즉흥적으로 국정을 결정해도 됩니까? 별로 안 되죠. 출발 나흘 앞 갑작스러운 국빈 방문 연기. 설명도 없다. 한결의 사설이고요. 굿모닝 추정 같은 경우도 그로 인한 피해를 절절히 적응하십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아무도 대통령실에서 안 알려줘요. 못 알려주는 거죠. 못 알려주는 거죠. 어떻게 알려줍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 소장님 저희 김성수TV의 자료들 받기 전에 뭐라고 추정하셨습니까? 저는 김건희가 못 가게 돼서 저렇게 취소했을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김건희가 못 가게 된 게 바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니냐. 대개는 여기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TV조선이나 또 채널A에서는 뭐라고 짓거리고 있냐면 이 윤석열이 기특하게도 총선을 걱정한다는 거예요. 총선을 걱정해서 역풍이 불지 않게 하려고 과감한 결단을 내렸다는 겁니다. 총선이 걱정되면 가야죠. 혼자서 가야죠. 혼자서 가야죠. 그러면 도움되죠. 있는 게 도움 안 되지 않습니까? 총선에. 아니 우리 소장님이 진짜 정치평론 하셔야 돼요. 이렇게 얘기할 때 다들 웬만한 전문가들이 아 그럴 듯하다고. 그래서 방송에 나와서 떠들고 있는 거예요. 그 애들이. 출연자 받으면서. 다 사기꾼들입니다. 솔직히. 보세요. 진짜 총선에 도움이 되려면 혼자. 가야죠. 사절단 이끌고. 그렇죠. 가서 MOU 맺고. 막 빵빵. 이걸 공중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대통령의 공중전이 필요한 시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국내에 있으면 오히려 더 도움이 안 되고. 가야 도움 되는데. 문제는 김건이를 데려가지 않을 때. 네. 김건이가 화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제일 가야 되는 해외 순방원 나 때문에 가는 건데. 네. 나 빼고 간다고? 네. 막 화를 내니까 윤석열이 그러면 저도 안 갈게요. 네. 주인님 뭐 이렇게 된 상황 아니냐. 저는 그렇게 이제 특혔던 거죠. 네. 그런데. 그러면 김건이가 보통 뻔뻔한 여자가 아닌데. 왜 안 가게 됐을까? 그럴 때 두 가지 얘기를 갖다가 저희가 구성을 했더니 답이 나옵니다. 자, 애초에 먼저 송작가TV의 특정 보도를 만나보시고 얘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송작가TV 특정 보도 좀 동영상으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전체를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요. 한 5분 정도 한번 보시죠. 기가 막힙니다. 20일 날 큰 행사가 있다는 겁니다. 함부르크가 한데요? 네. 관련돼서 제보 내용을 우리 국제정치평론가, 문희정평론가가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20일 날 뭔 행사가 있다는 거죠? 네. 함부르크시에서 매년 마티의 말자이트, 마티의 말이라고 하는 큰 행사를 하는데요. 이게 시청 큰 홀에서 400여 명의 손님들을 모시고 식사를 하는 행사라고 합니다. 이게 매년 있는 행사예요. 이게 왈츠 대신에 밥을 먹는 건데 문제는 이 행사가 지난해 이미 표가 다 팔렸고 한 장에 3만 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4,290만 원이 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행사에 동이 간답니다. 그런데 이거를 함부르크 영사관은 1월 중순까지도 몰랐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12월 말에 지금의 현 총영사가 새롭게 부임을 했거든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전통적으로 함부르크 지역, 왜냐하면 독일은 베를린이 정치적 수도이긴 하지만 일반 시민들이 생각하는 제일 독일을 상징하는 동네가 함부르크 아닙니까? 햄버거가 함부르크의 원어인 것처럼 함부르크가 문화나 경제 도심의 중심 지역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쉽게 말해서 셀러 파티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남자는 턱시도 여자는 드레스를 입고 우한 르네상스식 건물에서 귀족놀이를 하는 건데 중요한 건 앞서서 지난해에 이미 표가 다 팔렸어요. 그리고 올 1월까지도 영사관에서는 몰랐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경부구가 지난해 표를 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미 다 팔린 표를 어떻게 구했을까? 안 펴 내지는 거기 가는 밥값 내가 낼게. 뭐 이 정도는 해야 여기 끼워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즉 유럽 지역에 있는 유명한 명사들을 모아서 하는 이 셀러 파티에 무려 1인당 식대 참가비가 4200만 원인데 400명이 모이는 이 파티에 경과 김건이가 등장을 한다는 겁니다. 긴장을 하는데 어쨌든 김건이만 오는 게 아니잖아요. 수행단도 같이 오는데 이 행사를 갑자기 가겠다. 야 나 여기 갈 거야. 이제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 인근 수행단들 호텔부터 시작해가지고 숙소 묵을 것부터 시작해서 일단 안 표도 구해야 되고 그것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다. 아마 트위터에 실버 버튼 달아주듯이 이 표 구하기 위해서 외교부가 쫓아가서 저길 할 거고요. 사실 저기 참석하는 VIP 입장에서는 이런 식의 무리한 참석 내지는 뭔가 안 좋은 여론의 이슈를 몰고 있는 김건이와 경이 나타나는 거에 대해서 매우 불쾌하게 생각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은. 근데 저는 지금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은 이게 무슨 국빈 행사가 아니고 국제적으로 굉장히 의미 있는 행사가 아니에요. 그냥 돈 지랄이지 있는 애들끼리 하는. 그렇지 그냥 함부르크 시에 매년 하는 연례 행사예요. 귀족 행사 같은. 그냥 그건데. 사진 찍기 딱이잖아. 드레스 입고. 하나는 펭귄면 옷 입히고. 저는 샤넬 까만 드레스 입겠죠. 지금 독일에 갈 때 주요 일정이 함부르크에 있었던 거예요. 국빈 방문해서 함부르크에 이 마띠의 말 사이트라고 하는 귀족놀이 파티에 참석을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 이게 확실한지 확실한 그런 제보가 있었는지. 네. 제보가 있었어요. 독일 시민들이 송작가TV에 제보했어요. 그 제보한 메일을 제가 다 받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기가 막힙니다. 이미 이 마티의 말 사이트에 참석하기 위해서 작년 11월에서부터 준비를 했는데 작년 11월에 준비해서 되는 행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르크 일정을 잡았고 함부르크에 온다니까 함부르크 사람들이 특히나 독일에 굉장히 양심적인 교포들이 많대요. 안 간다고 합니다. 오히려 교웅을 개망신 주려고 하는 집회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알바까지 고용을 했대요. 근데 그 알바들까지도 지금 노쇼를 당한 겁니다. 다 고용한 상태에서. 충격적인 것은 작년부터 간다고 이렇게 떠들어놓고 티켓을 구하지 못하니까 영사관이 난리가 났다는 겁니다. 온갖 닥달을 해서 결국은 안표를 구한 것 같아요. 영사관이 함부르크 영사관이 1월 중순까지 교회에 오는 걸 몰랐다. 그건 결국 작년 12월에 전 총영사가 임기가 끝나서 한국에 가고 새로운 총영사가 와서 그 특명을 받고 안표를 구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영사관이 난리가 났겠습니까. 현재 총영사가 단체장들과의 간담회를 1월 25일에 연다고 1월 17일, 18일에 전화를 했는데 1월 23일에 무산되었다고 하고 이 기간에 공문이 왔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영사관이 난리가 나서 결국은 이 행사에 가는 걸로 결정이 되었다고 다들 시민들이 생각하고 그거를 제보를 여기다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 행사가 취소된 거예요. 가짜비 갑자기 베를린 동포간담회가 취소되고 그게 바로 송작가TV의 어젯밤 날짜로 보내온 거예요. 그러니까 행사를 접은 게 대통령실이나 외교부가 아니라 다른 데서. 지금 보면 동포간담회가 취소가 됐는데 지금까지 순방역사상 있었습니까. 매일 제보를 하신 분이 송작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함부로 그 영사관에서도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동포간담회가 취소됐다고 해서 당황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물어봤다는 건 영사관이나 외교부 라인에서 취소를 시킨 게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 누가 취소를 시킨 거예요. 대통령실인가 보자. 대통령실도 사실은 어떻게 동원된지 대통령실 관계자가 이걸 모르고 있는 사람이 있었죠. 그러면 대통령실의 특별한 라인만 이걸 알고 일방적으로. 그런데 독일이 양해를 해줬다고 발표했는데 이런 거 양해해 주는데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걸 양해해 주려면 빚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뭘 줘야죠. 애초에 갈 때 저것 때문에 가려고 하는 거예요. 김건희의 버킷리스트에 들어있었던 거 같아요. 영부인 리스트에. 그래서 작년에서부터 이거 구하라. 그런데 영사가 못 구했나 봐. 영사를 교체래. 영사를 교체하고 이걸 갖다 구했나 봐 이제. 그래서 가려고 한 거야. 그런데 갑자기 영부인이 못 가는 거예요. 그럼 못 가는 이유가 진짜 이런 디올백이 터져서일까? 그것도 저는 일정한 영향을 줬을 거라고 봅니다. 맞아요. 여기가 우리가 보세요. 여러분 최재형 목사님하고 제가 요즘에 계속 방송 만들지 않습니까. 다음 주 월요일에도 보며학교도 지방에 강연 일정이 있는데도 월요일에 굳이 서울에 올라와서 저녁 때 방송을 해 주시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천공이요. 김건희를 제자다. 윤석열을 제자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호칭을. 제자의 제자. 내 제자들이다. 내 제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김건희는 거의 5년간 정액제로. 얘네들은 헌금 대신 강의비나 공부하는 모임. 그 비용을 냅니다. 그런데 그걸 정액제로 끊어서 5년 동안 다녔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남편을 데리고 왔고. 서울 중앙지검 시절에 매일매일 천공이랑 통화를 했대요. 윤석열이. 열흘에 한 번 만나러 가고. 그래서 제2부속실이나 청와대에 들어가는 거나 이 모든 것들을 못할 수밖에 없었던 건 천공으로부터 계속 지시를 받아야 되니까. 천공 만나러 간다. 이렇게 되면 제2부속실에서 기록을 다해야 되는데. 그러면 결국은 영부인을 가지 못하게 한 결정은 어디서 나왔게 되냐는 거예요. 천공이 가지 말라고 했을 가능성이 더 높지 않습니까? 그것도 증거는 없지만 지금까지 쭉 여론관계를 봤을 땐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김건희가 사실 이번에 함부로커에 가고 싶었다면 윤석열이 사과를 했어야 돼요. 그렇죠. KBS 대담 방송에서. 그것도 안 했어요. 그건 못하니까. 사과하지 말라고 천공이 얘기했을 가능성이 높답니다. 그것도. 최재형 목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사과를 안 했으면 가기가 어려워진 거죠. 사과를 하고 나서 가면 좀 자연스럽잖아요. 털고 가는 거니까. 그래서 김건희의 사과를 대통령이 하고 둘이서 다시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고 순방을 떠나서 국가를 위해서 뭔가 하고 있다 이렇게 선전할 수가 있는데 사과를 안 했기 때문에 가기가 어려워요.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고 그런 상황에서 천공이 가지 마라 라고 했다 하면 당연히 안 가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겠죠. 실제로 천공 정도가 얘기하지 않으면 김건희는 말을 안 듣습니다. 당연히 윤석열이 말을 안 들어요. 그렇죠. 윤석열이 김건희 말을 듣죠. 그렇습니다. 그럼 천공은 왜 가지 말라고 했을까. 지금 이 귀족 파티에 참여해서 귀족들을 두루두루 사귀고 이게 천공인 그림인데 천공인 그런 걸 하라고 외국에 보냈다는 거잖아요. 예전부터 영부인 외교를 하라고 계속했었죠. 그러니까 천공이 만약에 가지 말라는 얘기를 안 했으면 당연히 갔을 거예요. 무슨 개지랄이 떨어지든 천공이 다 하늘의 기운을 눌러서 막아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번에 아주 일부지만 공개된 에피소드 중에 윤석열 일 잘하고 있다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이거 보셨죠? 다 못 보셨어요? 여기 보면 뭐라고 했냐면 윤석열이 이승만, 박정희와 더불어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는 세 사람 중에 하나고 그리고 지금 일을 너무 잘하고 있다. 해외에 나가서 두루두루 만나고 그러면서 해외에서 사람들에게 얼굴 도장만 잘 찍어도 아무도 윤석열의 임기를 건드릴 수 없다. 그런데 저주 같은 얘기를 했어요. 이승만은 쫓겨났잖아요. 그렇죠. 박정희는 총 맞아 죽었고 그 두 사람하고 엮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과 같은 거 하지 말고 조문도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 쟤네들이 더 기가 세진다. 대통령은 사과하는 자리가 아니다. 이런 식의 얘기를 또 해요. 영상에서. 그래서 안 했을 가능성이 있겠네요. 한 번도 사과를 안 하지 않습니까? 원래 사과를 안 할 사람들인데 청구원이 그런 얘기까지 했다면 더더욱 하지 않겠죠. 그 촛불도 역풍을 불어서 저절로 자멸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김건희가 맘만 먹으면 가는 거죠. 그런데 가지 말라고 한 주체가 있다는 그런 분석을 내릴 수밖에 없는 거죠. 추정이지만. 그런데 천공이 이 정도의 영향력이 있다면 사실당 김건희의 심리상태는 굉장히 병적인 상태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보통 가스라이팅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한 5년간 이렇게 주입을 당하고 그게 막 현실에서 마치 맞아떨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확인이 되면. 네. 거의 맹목적으로 믿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여러 개 다 맞춰야 할 필요가 없어요. 매 사건마다 다 맞지 않아도 됩니다. 큰 거 한두 개 맞으면 됩니다. 진짜? 그러면 그다음엔 무조건 믿습니다. 맹목적으로. 어떤 심리상태가 발동을 하는 거예요? 큰 거 한두 개가 그만큼 예를 들면 당신이 대통령 당선된다. 이런 거 맞추면 끝이죠. 우리 마음이라는 게 그렇게 연약합니까?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데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이 이제 김건희 같은 경우에 특히 문제가 되는 게 죄의식일 텐데요. 워낙 그 집안 자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부를 축제한 집안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어머니도 정직이나 도덕 정의와는 거리가 먼 반대 극단에 서 있는 분이고 그런 데서 성장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올라왔는지 자기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위조도 하고 수술도 하고 그런 데서 느끼는 죄의식이 굉장히 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죄의식이 큰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두려움이 있습니다. 공포가 있어요. 그러니까 처벌 공포인데 그게 서양 사람들은 하느님의 심판이거든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그걸 무서워하거든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하느님의 심판 같은 건 별로 안 무서워합니다. 기독교인들 나쁜 짓 열심히 하는 거 보십시오. 뭘 무서워하면 천벌은 무서워합니다. 천벌. 네. 민족 특유의 그런 천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하늘이 무섭지 않냐 이런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천국은 그걸 잘 이용한 사람이죠. 그래서 천벌을 무서워하는 심리가 있고 현실에서의 보복이라든가 처벌도 두려워하지만 그것보다는 오히려 그런 쪽을 무서워하죠. 천벌. 재앙이 닥치지 않을까. 저주가 내리지 않을까. 내가 나쁜 짓을 많이 하고 살았는데 그래서 그거를 막아줄 대상들을 찾게 되고요. 그게 이제 천국이 그런 역할을 자기가 왕자 같은 걸 새기든 걸 가르칠지도 뭘 하든 성공시켜서 실제로 막은 것 같다. 재앙을 피해간 것 같다. 그러면 더욱더 의존하게 되겠죠. 중요한 얘기이시네요. 그러니까 사람의 심리상태가 약간 병들어서 자기 스스로가 어떤 자기를 사랑해 줄 수 있는 대상이 없고 그래서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뭔가 막아줄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됐을 때 그걸 막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의존하죠. 의존하게 되고 그러니까 자잘한 것들은 자기가 견딜 수 있는 것들은 신경도 안 쓰는 거죠. 그런데 천벌을 막는다는 정도의 어떤 것들을 맞추거나 그걸 자기가 했다라고 얘기하게 되면 그렇죠. 가스나이팅이 되는군요. 그렇죠. 예를 들면 청와대에 나와서 용산호가 와서 네가 지금 이렇게 살았다라든가 이런 좋은 일이 생겼다라든가 그러면 뭐 그런 건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친다고 봐야 되겠고 또 한 가지는 김건희라는 사람이 자기 힘으로 지금의 위치에 오른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요. 자기 힘으로 다 조작 가짜 이런 걸 통해서 올라온 거죠. 자기 힘으로 자기 인생을 개척하지 않은 사람은 자기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그렇죠. 자기 불신이 심합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이 무력하잖아요. 사실상 세상을 무서워하고 미래에 대해서도 자신이 없어요. 항상 잘 될까 이번에는 여태까지 어찌어찌 내가 나쁜 짓을 해서 여기까지 왔지만 앞으로도 잘 될까 거기에 대해서는 확신이 없거든요. 자기를 못 믿기 때문에 그러면 그걸 또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필요하죠. 그게 천국입니다. 그런 경우가 생기면 전적으로 의존하면서 미래에 대해서 물어보고 조언을 구하고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김건희가 다 갖췄어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의 아주 열렬한 광신적인 신도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봐야죠. 지금 최재성 목사의 언더커버 두 번째 시리즈가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번 주 안에 공개가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 사랑추님 너무 감사하고요. 닭발 벗고 오리발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 중에 이미 제가 조금 이렇게 언지를 갖다 들은 것들이 있는데 바로 그 가스라이팅이 된 것 같은 흔적들 이런 것들을 얘기를 갖다 많이 해가지고 해 주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 이와를 꼭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솔직히 우리가 보기에는 천국은 전형적인 과대망석증 환자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볼 땐 봐보죠.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는데 아니 내가 여기서 내가 여기서 대통령을 하늘에 올렸어. 하늘에 올려가지고 지금 된 거 아니야. 여기가 용의 꼴이고 저희가 용의 심장 그리고 한남동 관자가 용의 머리예요. 이러면 사람들이 한심한 놈 다 봤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를 보고 믿는다. 그만큼 마음이 병들어 있는 겁니다. 마음이 병들지 않고 어떻게 그걸 믿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마음이 병들어 있는 자는 그럼 그 자한테 완전히 조종된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요. 조종당하죠. 어느 정도까지 조종당하냐면요. 미국이나 한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죠. 사이비 교주가 자살을 명하자 신도들이 집단 자살을 한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백백교 같은 거 죽으라고 하면 스스로 목숨을 끊을 정도로 사람이 자기 목숨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최소한 그 정도 되면 정신이 번쩍 들어야 되거든요. 그럼요. 그런데 자살을 해요. 집단 자살을. 그런 사건들이 발생할 정도로 완전하게 그 사람한테 복종하죠. 옹진리교 같은 경우는요. 살인가스를 지하철에서 퍼뜨렸어요. 교주가 시켜서. 그런 짓도 하죠. 사람이 다 죽는다는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런데도 그 짓을 한 거예요. 그럼요. 그런 것도 하고 자살도 하고 별 짓 다 합니다. 저 사람들은 교주에 대한 어떠한 폭로나 비판이 있어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교주를 잡아놔야 될 감옥이다. 천공을 잡아놔야 될. 그래서 천공이 잡힐 수 있는 그 어떤 짓도 안 하고 있네요. 대통령실이. 대통령실은 원래 저 정도면 고발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고발해야죠. 명예훼손이죠. 만약에 거짓말이라면. 자기가 대통령을 만들었다는 둥. 뭐 조언을 했다는 둥. 저게 거짓말이라면 당장 잡아놨어야죠. 안 잡아놔시잖아요. 어떻게 하늘 같은 천공을. 천공이 사라지고 초라한 인간이라는 게 드러나고 그러고도 한참이 지나야 이 사람들이 깨어나요. 바로 깨어나지는 못합니다. 그 정도 되면 지금 우리들한테 다른 선택지가 없습니다. 천공 빨리 잡아놓고. 그리고 윤석열, 김건희 대통령 놀이를 종식시켜야 나라가 삽니다. 그렇습니다. 전쟁도 일으킬 거라는 거라니까요, 지금. 천공이 2025년에 통일된다고 얘기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기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정상회담 같은 게 필요가 없대요. 어느 날 갑자기 국민이 모르는 사이에 통일이 됐네? 이렇게 온대요, 통일이. 그런 통일은 무력 통일밖에 없습니다. 전쟁을 통한. 그것도 우리가 전쟁을 해서 통일이 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하루나 이틀 중에 갑자기 통일이 되는 그런 식의 어떤 어마어마한 전략의 우위를 우리가 갖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걸 갖고 있는 데는 미국밖에 없어요. 그럼 미국이 북한 공격해가지고 니들 통일해. 대신 미국의 53번째 주가 돼. 이런 거 이외에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도 그건 힘들죠, 현실적으로. 그러니까요. 북지 해골 보유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힘들죠. 그러니까 천공의 말은 그냥 그야말로 헛소리라고 봐야 되는데 그걸 문제는 믿는 것 같아요. 긴건이가 최재형 목사를 만났을 때 통일을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한 역할을 하자, 나랑 큰일 하자 이런 얘기를 한 걸 봐서는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천공 얘기를. 그러니까 소름이 돋죠. 네, 맞습니다. 지금 광신자들한테 나라가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광신도들한테. 천공이 전쟁하자 그러면 전쟁도 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지금이야 바로 공격해야 돼 그러면 할 겁니다, 아마. 이게 농담이 아니라 진짜 끔찍한 일입니다. 네, 끔찍하죠. 이번에 투표가 진짜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투표가 결국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건져낼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위기에서 건져낼 수 있는 그런 기회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소장님, 이런 과대망상증 환자의 포획되어 있는 그런 제자들을 봤을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나요? 윤석열 일당이요? 그러니까 윤석열 일당처럼 일상에서 이런 자들을 만날 수 있잖아요. 신천지, 진도라든가. 광신주들? 그 사람들을 논리적 방식으로 설득하기는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정권을 잡고 저렇게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니 일반 그냥 보통 사람들이 그럴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왜 거기에 빠져들어갔는지를 먼저 파악하고 그 문제 해결을 해 줘야지 나올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듯이 무력감이 너무 심하다. 그러면 그 부분에서 자신감을 가지 도록 도와주는 게 필요하고 너무 외로워서 거기 가서 그런다. 그러면 외로움을 해결해 줘야 되고 어느 정도 등등 그 사람이 거기에 빠져들게 된 심리적 원인을 어느 정도 해결을 해 줘야 겨우 빠져나옵니다. 그런데 죄의식은 일반 신도들한테는 별로 없어요. 일반 사람들이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어서 거기 가서 그러겠어요. 그런데 죄의식을 느끼게끔 하잖아요. 그렇긴 하죠. 그렇지만 김건이나 윤석열급은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오히려 무력감, 그다음에 불안,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외로움, 고독 이런 게 더 큽니다. 그래서 그런 쪽이고 저기에 있는 사람들의 핵심은 오히려 죄의식이에요.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게 더 무서워요. 저건 빠져나오기 힘들어요. 실제로 그래서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될 게 죄를 강조하는 교회가 옆에 있잖아요. 가지 마십시오. 원죄라고 하는 것을 아주 귀에 모시박히게 떠드는 그런 교회가 있으면 가지 마십시오. 죄가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어서 자기가 꼭두각시처럼 부리려고 하는 속셈입니다. 원죄 강조하는 데는 전부 다 사실은 사입입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은 사랑입니다. 사랑을 강조하고 사랑을 얘기하는 곳이어야지 죄를 가지고 원죄가 있네, 너 예수함에 좀 지옥가네 이런 얘기하는 곳은 다 가짜입니다. 예수천당, 부신지옥, 사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특히 그런데 가면은 막 내가 죄인들 속에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느낌 때문에 쾌감을 느끼는 그런 분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안심하고. 그런데 그게 가스라이팅 되는 첫 단계입니다. 내가 내 판단으로 내가 죄인인지 아닌지 모르세요?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단계에서 넘어가면 누구를 공격하게 시킵니다. 네가 죄를 벗어나는 방법은 죄를 공격해야 돼. 신천지가 자주 하는 거죠. 모략으로 어떤 교회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구해내기 위해서 목사를 공격해. 장로를 공격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게 유튜브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은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이렇게 소장님과 함께 심리 분석을 해봤는데요. 지금의 김건희와 윤석열의 상태 심각하고 그리고 천공이라는 존재 너무나 극악스러운 그런 사입입니다. 정말 나쁜 사입이에요. 빨리 사회로부터 격리를 해야 된다는 거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또 다음 주 목요일에 심리 분석 새로운 걸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좀 지켜봐 주시고요. 저희는 또 오늘 이 소중한 내용을 특별히 심리 분석이 진행된 부분만 잘라서 짤로 올려두겠습니다. 여러분 주말에 많이 시청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좋아요가 아직까지 2천 개가 안 돼요. 지금 동접자가 2,600명까지 올라갔는데 구독, 좋아요, 여러분 좋아요 수가 2천 개가 넘어야 김성수TV의 들어오는 공격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김성수TV가 23만을 넘어섰는데 아직까지 김성수TV의 멤버십이 예전처럼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멤버십도 많이 들어와 봐 주시고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김성수TV의 식구가 될 수 있는 가족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이트 있거든요. ssroad.kr 여기로 들어오셔서 회원 가입해 주시면 저희들이 다양한 선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에 회원 되어주시는 분들께는 지금 이렇게 온라인 회원이라고 해야죠. 온라인 정기 후원 회원이 되시는 분들에게는 저희 아버님께서 새롭게 쓰신 시집이 있는데 시집들을 다 보내드립니다. 공짜로. 그러니까 많이 좀 들어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